안녕하세요. 유니티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왼쪽에 단축키를 표현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F키입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F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위치로 화면을 전환해 줍니다. Q키입니다. 손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W키입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키입니다. 회전 도구를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R키입니다. 크기 조절 도구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Ctrl-Z키입니다. 방금 실행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전으로 돌리게 됩니다. Ctrl-U 키입니다. 앞전 기록을 확인해서 기록을 클릭해 원하는 부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Ctrl-P 키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을 실행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플레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상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태로 변경했을 때 플레이를 끄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데 이때 플레이 상태에서 인스펙트 창의 트랜스폼 속성에서 우측점 3개를 누르게 되면 Cop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컴포넌트를 선택해 줍니다. 플레이를 종료하고 다시 원위치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인스펙트 창의 트랜스폼 속성에서 우측점 3개를 누르고 Paste라는 항목의 컴포넌트 밸류를 눌러주시면 아까 변경했던 상태로 변경해 줍니다. Ctrl-S 키입니다. 씬의 변경했던 상황을 저장하게 됩니다. Shift-F 키입니다. 플레이한 상태에서 씬 화면을 보면 마지막 장면을 비추고 있는데 이때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위치가 변경되어지는 모습을 씬에서도 보고 싶을 때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총알이 나아가는 것을 따라가며 보고 싶을 때나 몬스터가 이동하는 걸 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플레이한 상태에서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Shift-F 키를 눌러주게 되면 씬 화면에서 선택한 오브젝트를 따라가며 보여주게 됩니다. Ctrl-D 키입니다. Ctrl-C로 복사하고 Ctrl-V로 붙여넣기를 해도 되지만 Ctrl-D 키를 이용하면 바로 복제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Ctrl-F 키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를 씬에서 보고 있는 지점으로 이동시켜 화면을 맞추게 됩니다. 카메라의 바라보는 시점을 바로 변경할 때 유용하며 다른 오브젝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변경했다면 트랜스폰에서 초기화하고 싶은 부분만 초기화할 때는 해당 부분을 우클릭하고 리버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행 화면색 변경 방법입니다. 실행했을 때와 아닐 때 구분이 안 가신다면 메뉴에서 Edit를 클릭하고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창이 열리면 칼라를 선택하고 Play Mode 틴트를 선택해 원하는 색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순서입니다.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에도 있으며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실행되면 Awake 함수가 먼저 실행되며 다음 Start 함수 그리고 Fixed Update가 먼저 호출됩니다. 그런 다음 Update 함수가 호출되고 Core Rootin이 호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ate 업데이트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과 나중에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코딩하시면 됩니다. 우선 빈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Public으로 만들게 되면 인스펙트 창에 보여지게 됩니다. 구분하고자 하는 변수들 위에 헤더를 선언해주고 구분 지어줄 이름을 적어줍니다. 헤더로 선언해준 부분 아래로 변수들이 나열되어집니다. 여기서 변수들 사이에서도 구분하고자 한다면 스페이스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스페이스에 값을 주게 되면 띄워주고자 하는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숫자로 입력하지 않고 슬라이드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수 위에 레인지를 적어주고 그 안에 변경하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리베이트로 만들게 되면 인스펙트 창에 안보이는데 이걸 보이게 하는 방법은 변수 위에 시리얼라이저 필드를 선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의 설명을 포함하고 싶으면 툴팁을 선언해주고 안에 설명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퍼블릭으로 만들었지만 인스펙트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하이드 인스펙터를 선언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을 하다보면 디버그.log를 이용해서 그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버그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위해 W키를 누르면 Move 변수가 증가하고 S키를 누르면 감소하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킨 다음 인스펙트 창에서 점 세 개를 클릭한 다음 디버그를 선택해주시면 모든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